스텔라 김 국과축제를 가려고 해요 올해 20년째 맞이하는 국과축제예요 스텔라 김은 국과차를 굉장히 좋아해요 그래서 국과축제 첫날에 시간 맞춰서 가는 거예요 국과차랑 무슨 상관? 아무튼 이번 영상에서는 국과차 맛있는 스텔라 김 아니라 천만 송이 국과축제를 스텔라 김과 함께 재밌게 즐길 수 Itan Mario Iksan GO GO On Struggle Mission done Oh my god Misinya sudah berjalan Go to Iksan Station By KT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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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Unstoppable Mission 성공 다음 미션까지 익산에서 즐거운 시간을 보내세요 그럼 도착하기 전에 익산 천만 송이 국과축제에 대해 소개해드릴게요 천만 송이 국과축제는 도시와 농업이 상생하는 축제이며 다양한 국과 작품들을 전시하고 있고 익산의 특산물들을 전시 반매하고 있으며 문화예술 공연과 각종 체험 프로그램 진행이 됐고 음악 분수 등 다양한 불거리와 즐기거리가 풍성한 축제입니다 와 어때요? 빨리 보고 싶죠? 스테라 김은 축제 가는길래 배가 너무 고팠어 익산 통닭을 안 먹어 볼 수 없겠죠? 익산에서는 다마솥 통닭이 유명하더라구요 뭐야 통닭 집이 왜 이렇게 많아요? 어디 갈까? 어디 갈까? rakis 동닭다리 통닭은 사러 가자! 아 아 여기가 바로 손우리 치킨이 있구나 우와 우와 가지 와 맛있겠다 드디어 치킨 쌌다 솜 리 치킨 50년 전통 가마솥 깨동땅 후라이드 전문 솜 리 치킨 솜 리 치킨 jadi katanya di iksan di iksan itu famous banget sih sama 치킨 jadi setelah kim cobain ini sepertinya bumbunya biar pedas terus ini juga ada han gil chan 치킨 무 ini ada 무 oh my god banyak sekali dan kayaknya enak banget ini ada biji-biji wijennya gitu terus kayak kristi banget sih hmm hmm 아야 그래서 여기가 더 자유롭게 만드는 것 같아요 그래서 더 맛있게 먹고 그냥 먹고 한국에서 같이 먹으면 한국에서 마치고랑과 음료 그리고 이게 아직 시간대 제가 밀맍이 많이 가게 가면 가게에 아닌 이익sent 아직도 있는 acid 다음 SHOKIM 결론이랑 Сtenia할 subconscious sana개도 지금 다시 어디서 ten entrada 시청자 계속 일단은 란색이 다시 돌아가기서 기록 할 수있는 UDE 계속 adding 매번 식돈에 같이 다녀와 생각보다 더 많은 친구들 집중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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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도 에이딩을 팔아나면 크리스턴트. 때문에 명의атов이 가족의 치즈로 마시지에 성도가 외국인 목을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 그래서 많이 부족한 식물 식물이 너무 맵다 정말 맵다 너무 맵다 정말 맵다 너무 맵다 정말 맵다 충양 스포츠 파크 충양 체유 공원 이곳에서 여기 아래에 있는 곳에 있는 곳입니다 이곳에 지도에 있는 곳에 있는 곳에 있는 곳에 있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것은 이곳에 있는 크리스턴이 입니다 정말 많은 사람, 그 사람은 많은 사람입니다 오늘 이곳은 하루가 첫 번째입니다 한국국토정보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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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이어서 사회단체장님 일괄로 소개를 해드립니다. 끝까지 호명이 끝나면 그때 동시에 일어나셔서 함께 인사 부탁드립니다. 김완수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익산시협의회장님 한국국토정보공사 한국국토정보공사 혹은 에스타벌잠 이화기교의 무엇을 pronunci하고 싶고 이화기교의 베이라는 학원 정말 행복해요. 우리 볼게요. 기상캐스터 설교 이리칸 폴로 섬 마르기 딸렛 아짜라 익산 천만송이 국화축제 20주년을 축하합니다 익산 화이팅! 익산 천만송이 국화축제! 마르기 딸렛아짜라 흥미를 드리면서 인사 올리겠습니다 자련 격려야 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익산 천만송 Hunger 익산 천만송 여러분 사랑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저희 사랑합니다 네, 저희도 사랑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 네, 고맙습니다 한국에 있는 여행의 여행을 지 이곳은 이런 게 아니라 저희는 사실 사실 이곳에 많은 곳이 굉장히 좋은 곳이 있었어요 그래서 저희는 저희는 다른 곳이 이곳은 이곳이 이곳은 이곳입니다 이곳은 이곳이 네. deliberate 네. 어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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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가 optic да có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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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 RigVPN 네. 네. 크리스톤이크 이곳에 이곳은 이곳이 이곳은 크리스톤이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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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굉장히 강한 그래서 이를 못한다고 그래서 이곳은 크리스톤이크 이곳은 그리고 이곳은 제20회 익산 천 만 송의 국가축제 2023년 10월 20일부터 29일까지 많이 많이 보러와주세요 사랑해요 2023년 10월 20일부터 29일까지 많이 많이 보러와주세요 사랑해요 감사합니다 2 demasiado 3 2 1 2 3 2 4 4 4 5 5 6 구독, 좋아요, 알림 버튼 잊지 마세요. 사랑해요.